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제 스윙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드라이버, 실전 스윙해서 사이드불로 딱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드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골프 연습을 시작할 때는 그냥 바로 여러분의 스윙을 들어가지 말고 공 가운데 두세요. 다운불로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왜? 이건 필수적인 감각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공 떠 있죠. 바닥에 안 있잖아요. 클럽도 들고. 이 상태에서는 슬라이스 놔도 되고, 훅이 놔도 되고, 푸시 스트레이트 나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로 번쩍 들어서 이렇게 때려봤을 때 내가 이 공을 딱 맞힐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의 영역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떠 있는 공을 맞힐 수가 있어. 그리고 TV에 떠 있는 이유는 이 드라이버를 칠 때 바닥에 놓으면 공이 안 뜨니까 이건 어떤 게임의 운영상 TV에 올려놓고 치세요. 하고 그런 기회를 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실전적으로 칠 때 공의 옆구리를 쳐야 되니까 굳이 가운데 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옆에다 딱 놓으니까, 어, 너? 어, 그냥 옆에를 빡 때릴 수 있게끔 보여, 너? 어, 보여? 이렇게 됐는데 공이 여전히 떠 있죠? 떠 있으니까, 체를 굳이 바닥에 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이드 블루까지는. 왜? 사이드 블루는 어찌 됐건 높게 들고, 완만하게 들고, 공보다는 높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닥까지 훑어서 위로 올려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 있던 이 위치에 두는 게 맞지, 괜히 아래에다가 둬서 다시 위로 올려치는 이 2단계 스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이드 블루 하는 분들은 체를 들고 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백스윙을 할 때 딱 어드레스를 했는데, 이렇게 번쩍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드는 동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체은 가만히 두고 몸통을, 꼬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와인드업 하잖아요. 악투스도 이렇게 있을 때, 쭉 해서 몸을 이렇게 다리 들어가지고 와인드업 하듯이, 여기에서 뭔가 힘을 쓰기 위해서 몸통에 꼬임을 하는데, 최초의 드라이버가 이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몸을 돌리면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은 이렇게 두고 놨다, 이런 분은 없지만, 몸통을 꼬면 이렇게 꼬일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있어요. 몸통을 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드는 동작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몸통의 꼬임에 의해서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번쩍 드는 동작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몸통의 꼬임이 약할 때에는 그냥 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었는데, 바로 치면 굉장히 가파르게 공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위로 일단은 끝까지 높게 올라갔는데, 치기 위해서는 아래쪽으로 공을 치려고, 이 각도를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제가 전환 동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안내를 받아요. 샬로윙이다, 아니면 여기에서 수직낙하다, 이렇게 해서 이 윗단을 밑단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다운스윙에서 가장 어려운 동작이, 드는 게 아니라 드는 거에서 내리는 이 구간을 변환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동작을 위로 들어서 내리는 동작을 한 것보단, 신리를 추구하자. 그래서 쫙 들어서 내렸을 때, 진짜 치려고 하는 이 위치. 딱 보니까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하자는 거예요. 바로. 이 위치를 먼저 만들자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스윙이 완전히 가파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눕네? 그렇죠, 당연히. 옆을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그 위치 가서, 딱 때렸더니 공이 왼쪽으로 샤악 감겨. 오, 세게 안 쳤는데 왼쪽으로 감겨. 아, 옥 선생이 옛날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 옥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위로 번쩍 샤프트가 서면, 얘는 가파르게 내리면 공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고 그랬고, 샤프트가 옆으로 누우면 공이 왼쪽으로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낮은 것도 안 좋고, 너무 높은 것도 안 좋으니,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 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도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했던 스윙보다 굉장히 완만한 스윙이 되니까, 여기에서 살살 치면, 왼쪽으로 확 감겨 버리는 거예요. 와, 아하, 왼쪽으로 감긴다는 건, 원의 운동으로 봤을 땐 구심,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세, 그래, 내가 잡아 당기는 힘이 세니까, 스윙을 세게 해버리면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세질 거야. 그래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완만한 스윙을 하고, 세게 쳤더니, 오, 도는 양이 줄어들고, 오히려 쭉 뻗어서, 물론 지금도 약간은 200m 정도 가면서 돌긴 했지만, 확 왼쪽으로 휘는 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세게 치면, 점점점 펴지는 스윙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각도를 찾으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턱대고,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감기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왼쪽으로 많이 감기면 조금 더 들어도 되고, 너무 아직까지도 우측으로 밀리면 더 낮추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스윙의 높이를 찾으시면 돼요. 왜? 그립도 영향을 미치거든. 만약에 너무 높게 들어가지고 우측으로 밀릴 것 같았는데, 완전히 후끄립이면 또 덜 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조합도 있으니까, 그런 거 신어 쓰지 마시고, 높낮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건 진짜, 옥 선생이 여러분들께, 전매특허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제 멤버십 프로그램 중에 스테이지 5에서 가장 꼬치라고 표현하는 장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포 핸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멤버십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제가 그 교보재로 탁구 라켓과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탁구를 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네트가 이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 높이에 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버리면, 이렇게 쳐버리면 위로 날아가 버리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탁구대를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항상 탁구를 쳤을 때는,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쳤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 숙이면 어떻게 돼요? 네트에 걸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숙이고, 이렇게 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탁구. 그리고 이 테니스도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쳐버리면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코트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잡고, 공 보고, 숙여서 이렇게 포 핸드 드라이브를 했던 거, 여러분들 배워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레슨 때마다 여쭤보면, 테니스를 안 쳐본 분들은 꽤 있어요. 근데 탁구 안 쳐본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탁구 치는 느낌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포 핸드 드라이브는요. 이런 말씀하세요. 테니스하고 아주 골프랑 상극이어서, 절대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골프 치면 안 돼. 이런 말 하는 말들이, 아주 예전에 구전처럼 전해져 왔었어요. 근데, 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탁구나 테니스나 골프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드 블로우가 들어갔잖아요. 사이드 블로우뿐만 아니라, 이제 어퍼블로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진정한, 여러분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 핸드 드라이브예요. 근데 우리가 포 핸드 드라이브를 무슨 손으로 쳐요? 오른손으로 치죠? 공이 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 핸드 드라이브를 칠 때, 탁구를 칠 때, 무조건 높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실전적으로 칠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 공이 있으면 내가 넘기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정말 지겹도록 어릴 때 탁구 놀이 많이 했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럼 제가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는 골프 라켓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덮어서 치면, 클럽 페이스가 운용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확 뛰어다니면서, 탁탁 튀어다니면서, 촥 이렇게 치면 되겠지만, 이 무게가 또 만만치 않아. 그래서 뭐 뛰어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발을 붙인 상태에서, 옆을 보고, 이 클럽 페이스가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뒤집어지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테니스로 보면, 이렇게 숙여놓고, 그냥 가면 편한데, 이걸 굳이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변화가 커요. 이렇게 너무 변화가 크죠? 뒤집었다가 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뒤집으면, 얘랑 같이 뒤집어지는 거거든.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또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약간 숙이면서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왼손이 개입되면,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주도권을 가지면, 계속 숙이는, 그 느낌의 스윙을 할 수 있거든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숙이는 느낌, 여기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숙인 느낌으로 들어서, 자, 포핸드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치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분들은요, 앞으로 골프를 가지고 놀게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든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 약간 덮은 느낌으로 올려서,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오! 바깥쪽으로 나가다가, 삭 안으로 들어와요. 우와, 신기한데? 근데 틀림없이, 이거 시도하시는 분 중에, 우측으로 확 날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분들은, 너무, 이 골프 라켓이, 이 골프 라켓 페이스가, 너무 뒤집어져서 그래요. 오, 좋아, 좋아. 또, 탁탁 보면서, 앞에 네트가 있어. 네트가 있어서, 그 뭐, 탁구는 앞에, 불과 1, 2미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테니스 코트는, 23미터라고 하니까, 뭐, 11.5미터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돼.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네트가 나는, 한 150미터쯤에 있어. 거기를 넘겨서, 한 200은 쳐야 돼. 그런 느낌으로 가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놓으면, 이 느낌이 안 와요. 들고 있으면, 포핸드 느낌이 진짜 잘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쫙 돌아서, 싹 들어와요. 저는 희망을 안 드리고, 그냥 포핸드 드라이브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 기준에 한 220만 나왔어요. 오! 야, 왜? 여러분들은 뭐 할 줄 알아? 다운블로 할 줄 알아? 다운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각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감각의 영역. 그러니까, 이미 공하고 친해질 수 있는, 가운데 놨을 때, 에잇! 하면서 칠 수 있는 감각. 최소한, 이 골프 라켓으로, 공을 찾아다닐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핸드 드라이브를 바닥에 놓으면, 클럽을 바닥에 놓으면, 체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들고 있는 상태. 지금 우리 연습했잖아요. 사이드 블루. 그래서 사이드로, 착해서 치는데, 옆으로 딱! 스퀘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이대로 뒤집어버리면, 할 일이 많으니까, 약간 숙인 느낌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약간 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페이스로. 이렇게. 그러면, 페이스로 비껴치기랑 비슷해요. 딱! 정면 때리기가 아니라, 비껴치기. 그래서 이렇게 가서, 든 상태에서 가고, 쭉! 쳤더니, 이번에도, 오! 가운데로 쫙! 뻗어나가죠? 이런 식으로, 포핸드 드라이브의, 기술을, 드라이버에 접목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드라이버를, 진짜 멀리,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든 상태에서, 발 앞으로 빼고 쳐도 돼요. 사실, 텐스 친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치워도 돼요. 딱 놓고, 이 상태에서 숙이고, 오! 포핸드 드라이브. 자,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갖다가, 스퀘어로 놓는 건, 어떤 그, 타겟에 대한, 그, 세팅,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나는, 포핸드 칠 때, 앞으로 발 빼고 치는 게 편해요. 탁구 칠 때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고 치세요. 딱 빼고, 옆에는 봐야지. 그리고 빼서, 나는 이걸 골프로 스윙을 해서, 어떻게 들고, 어떻게 내려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뒤 옆으로 빼가지고, 포핸드. 옆으로 빼가지고, 포핸드라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딱 빼고, 전 이제 스텝하고 있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 앞으로 뺐어요. 그리고 가서, 포핸드. 아하, 포핸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막 죽자고 때렸나요? 지금도, 한 2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29 정도 나왔어요. 제 기준에, 이런 식으로, 골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탑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포핸드 드라이브만 잘 쳐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칠 수 있어요. 다시. 딱 보고, 발 내미는 거 저 안 할래요. 그냥 똑바로 올래요. 어, 그럼 저는 약간 오픈 스탠스 할래요. 하셔도 된다니까.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허, 계속 스텝 밟고 있다는 느낌 받고, 안으로 빼서, 포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 아, 이번에 좀 덜 감았다. 그래도,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이 항상 안전한 곳에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탁, 그 감각이 없는 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동네 탁구장 가서 한 달만 포핸드 드라이브만 좀 배우고 오세요.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분들 별로 보진 못했지만, 그 정도까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요즘 뭐 테니스 열풍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골프도, 뭐, 아이언, 뭐, 웨지, 다, 포핸드 드라이브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드라이버가, 오히려 바닥에 놓여있는 우드, 유틸, 아이언보다는 훨씬 더 쉽겠죠.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딱 놓은 상태에서 타겟 보고, 타겟은 무조건 봐야 되죠. 왜? 그 네트에 넘겨줘야 되니까, 넘긴 상태에서, 쭉 해서 쳐주고, 어,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테니스치 한 번씩 다 잡아봤고, 타쿠치 한 번씩 잡아봤어요. 근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느낌으로, 만약에 동호회 모임으로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핸드 드라이브는요, 정말 타격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면서, 우리 일반 골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영상, 스테이지 5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그 시리즈를 다 시청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백핸드 드라이브라는 게 있죠? 우리 테니스 치다 보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는 걸 포핸드,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걸 백핸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른손으로 다, 포, 백,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 왼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왼손이 개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손 스윙을 하는 게, 제가 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왼손, 오른손을 쓰는 골퍼는, 왼손을 쓰는 골퍼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제가 골프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왼손은 뭐가 되겠어요? 백핸드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른손으로 치는 느낌처럼, 왼손이 주고, 왼손이 돌려가지고, 지금 왼손으로 땡긴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쳤냐면, 이렇게 해서 백핸드로 쳐준 거거든요. 이건 제 스테이지 6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걸로 해서 드로우 페이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니까, 이거 정말 쉬워요. 그리고 저는 보통 아이언을 칠 줄 아는데, 드라이브가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은, 사실은 정밀, 쉬운 탑법에 대해서 아직 만나보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포핸드 드라이브를 익히면 아이언도 쉬워지고요. 벙커샷도 쉬워지고요. 다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옵니다. 그리고 백핸드 드라이브가 쓸 때는 정말 꿈들이 소위 쓰는 슬라이스 탑법이라는, 슬라이스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정말 제가 드리는 영상 하루하루 보면서 연습에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차근차근 같이 가고 계신데, 아셨죠? 포핸드 드라이브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발 내밀고도 쳐도 되고, 안으로 넣고 쳐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저는요, 체중이동을 잘 못하겠어요. 체중이동 하면 좋은데, 뭐 왼다리가 좀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오른발에 체중을 뒀어요, 이렇게. 오른발에 체중 둔 상태에서도 포핸드를 얼마든지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탑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뭘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이 너무 싫은 그런 교수과입니다. 여러분 포핸드 드라이브, 이제 드디어 포핸드 드라이브까지라는, 이런 단어가 여러분께 소개된 이상은, 여러분들은 거의 다 온 거예요. 가지고 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쇼츠에서도 보충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와 유사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왼손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포핸드를 조금 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그게 바로 다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 연습할 시간, 일주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 아이언으로 가서 포핸드 드리고, 웨질도 드리고, 그 다음에 포핸드로 어떻게 공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원리도 좀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포핸드에 온 이상 여러분들은 진짜,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국동호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